네 안녕하세요. 추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장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1.5% 하락으로 장 흐름은 매우 좋지 않지만 그런데 아래 꼬리를 달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 나타냅니다. 장 막판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매동은 그렇게 나쁘지만 않습니다. 개인 1,000억 원 매수, 외국인 600억 매도, 기관 300억 매도, 연기금 7억 매도 중. 그러니 장은 매우 안 좋지만 매동은 그렇게 나쁘지만 않습니다. 다음으로 랜시 기준 연기금 매수항이라 보자면 삼성이스대아이, 네이버, 현대차, SK아닉스, 포스콜딩스, 삼성전자우, SK이누비션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2%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그런데 장 중에는 훨씬 더 많이 하락했었죠. 장 막판까지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포합입니다. 1,277.5원 어제도 급락한 미국 선물 오늘은 살짝 상승하고 있습니다. 0.38% 상승 다만 코스피 선물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8,000억이나 매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전 세계 증시는 공포에 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또 4%나 하락해서 코로나 때 폭락에 가까운 그 정도의 하락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S&P도 4,000이 붕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하락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기회겠죠. 꼭 빠르게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6%나 급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가 약세를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신설한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가총의 사인종목은 대부분 하락 중. SK이닉스와 기아는 빨간불을 키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반도체 대표주 그리고 건설기계 관련주. 그리고 약한 섹터는 나머지 전부 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식이 준 외국인 매수상황을 보자면 SO1, 삼성전자, 기아, LG앤솔, LG노텍, 삼성발료식스, SK이닉스, 네이버, CJ실저당, 한신기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빠이요!